내 소유이고 내가 지금 할부를 부리고 있는데 왜 돌려줄 수 않느냐 여기 사실 상식이잖아요. 자기들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도하게 기업 중심적이고 소비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AS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갱신형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보험이에요. 너무 억울하고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금요일 밤 7시 30분